자, 지금은 권리구제법 중에서 행정소송이 나왔습니다. 행정소송의 논리맥락, 위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권리구제법, 그 중에서도 대적 행정작용 자체를 다투는 행정쟁송법이죠. 행정쟁송법이고, 쟁송은 심판과 행정심판과 소송으로 나눠집니다. 그 중에 이 소송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양자의 차이는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라고 하는 행정기관이 합니다. 행정기관이자 행정청이죠. 소송은 항상 법원이 하는 겁니다. 즉, 행정심판의 주체와 행정소송의 주체가 달라지네요. 첫 번째는 주체, 즉 심판기관과 소송을 담당하는 기관이 다르다는 점. 여기는 같은 행정부 내에 있고, 여기는 독립된 사법부, 법원에 있다는 점이 다르네요. 두 번째 단어는 뭡니까? 범위. 심리심판 범위가 심판은 위법과 부당까지 심리가 가능하죠. 즉,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소송은 항상 위법 여부만 판단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꼭 알아두시고, 지금 우리는 소송을 들어갑니다. 의무행 소송이 나왔네요. 의무행 소송은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니다. 의무행 소송은요, 지금 우리는 행정소송을 배우고 있죠. 자, 위치자 씁니다. 행정소송 위에 뭐가 있어요? 카테고리는 뭐예요? 행정소송의 위에 카테고리가 뭡니까? 행정쟁송법이죠. 행정쟁송법의 상위 카테고리는 뭡니까? 권리구제법. 우리가 권리구제법으로 쓰였지만 보통 행정구제법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즉, 이런 논리를 잡을 줄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우리는 일반 행정작용법이 아닌 구제법 중에서 행정쟁송법을 배우고 있고 행정쟁송법 안에서 행정심판이 아닌 행정소송을 배웁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의 중요는 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 그리고 공법상 당사자소송 그리고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항고소송 파트를 배우고 있어요. 기본강의에서는 얘기하겠지만 앞에 두 가지를 우리가 주관소송 뒤에 두 가지를 객관소송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개념은 나중에 기본강의에서 배워야 돼요. 그러면 이 항고소송을 다시 크게 나누면 법으로 정한 항고소송을 법정 법으로 정했다는 말이죠. 법정 항고소송이 있고 법으로 정하지 않은 법정 외 항고소송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정 외 항고소송은 법으로 정한 이외의 항고소송이에요. 따라서 법에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그 소송 이름이 없어요. 이것을 무명, 이름이 없다고 해서 무명 항고소송 이렇게도 부르는 겁니다. 이 개념 먼저 알아두시고 그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의무행 소송 뒤에서 나오는 예방적 금지 소송은 바로 이 법정의 항고소송의 두 가지 종류인 의무행 소송과 예방적 금지 소송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연결점을 아는 게 중요해요. 구제법 내 행정정송법 그 중에 심판이 아닌 소송 그 중에서 소송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항고소송 항고소송 내서도 법정 항고소송과 법정의 항고소송이 있는데 이 법정의 항고소송, 다른 말로 무명 항고소송으로서 의무행 소송을 배운다 가 결론입니다. 이게 바로 논리맥락이죠. 판례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의무행 소송의 대상은 의무행 심판과 마찬가지로 거부와 부작이다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네요. 거부, 거부처분이나 또는 부작위가 된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알아두시면 의무행 소송의 가구죄에는 보통은 거부나 부작위 같은 경우는 임시지휘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연결된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임시지휘 임시지휘